피지크라는 종목이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멋있는 남자 이런 몸이잖아요 근데 앞을 보고 다니지 누가 알아요 뒤로 걸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왜 등이 좋아야 돼? 앞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막 이게 아니라 너무 여자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건강하고 섹시하게 운동하자 안녕하십니까 고독한개TV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제 옆에 김효중 선수 모시고서 흥미로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고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한데 무슨 고민이었죠? 제가 가슴이 좀 크다 보니까 일상생활 할 때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가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내가 너무 커서 좀 마이너스인가? 이런 생각을 너무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좀 고민입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이거든요 그렇지 왕가슴이니까 그런 비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로 치면 D컵에서 E컵 이상이 되는 F야 F F인가요? F 사실 보디빌딩에서 어떤 근육이 되게 크다는 거는 좋은 무기잖아요 그렇지 장점이 장점 근데 유독 가슴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준다는 약간 섭섭함? 서운함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요새 이제 등 좋은 선수들은 어 그렇지 그렇지 엄청 인정을 받고 맞아 맞아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한 등일까?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점수를 잘 받잖아요 보통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등 좋은 선수들이 1등을 좀 많이 하니까 음 근데 가슴 큰 거는 좀 잘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가슴이 크면서도 모양이 좋은 사람은 사실 굉장히 손에 꼽히거든요 근데 모양이 좋으시면서 크시잖아요 아 예 뭐 결국에 자기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 둘 다 가슴 모양도 좋으면서 사이즈가 좋잖아 아 저는 일단 모양은 좀 몇몇 분들은 유가슴이라고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 저는 사실 아무런 개의치 않는데 음 어쨌든 모양도 좋으면서 가슴 사이즈가 큰 거는 드문데 그래도 우리는 좀 좋은 편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좀 더 인정받고 부각받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 미국이나 뭐 외국 같은 경우 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 문화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근육질의 남자를 좀 더 선호하잖아요 사실 한국만들보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뭐 캡틴 아메리카 그 영화만 보더라도 딱 변신해서 나온 그 장면에서 여자 배우가 실제로 연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있어요 애드리비가 이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그 정도로 사실 남자 가슴이 약간 그래도 남자의 매력 중에 하나로 보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안 봐주시는 거 같기도 하고 우리는 한국에 있기에는 좀 안 맞는 거야 해외로 가야 돼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가슴이 큰 게 나 보디빌더로서 일상에서 떠나서 여자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도 그건 상관없고 난 보디빌더니까 보디빌더로서 큰 대흥근 큰 거에 대한 자부심과 이 뭐랄까 무기다 이거는 나의 내가 심사위원들이든 대중이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시합에서 오히려 그게 나의 발목을 잡는 아니야 아니야 발목을 잡진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완성을 원하잖아 몸의 완성을 원하다보니까 가슴이 워낙 좁고 발달되면 다른 부분까지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 같고 내가 예전에 바닷가에 갔을 때 상탈을 하잖아 상탈을 하고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잖아 내 몸을 그때 뭐 얘기하는지 알지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알아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림자가 비치면 볼록해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볼록하게 있어 처음에 뭐지? 어깬가 고팠는데 가슴을 들어보면 거기가 이렇게 울라 근데 저도 그게 막 이게 아니라 아 왜냐면 너무 여자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와 이거는 진짜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 번 했어요 최근 음 또 여름이었잖아 그러면은 여기 밑에가 땀이 차요 이거 맞아요 얼마 전에 나 촬영할 때 여기를 닦아 맞아요 이거 촬영 저기 증거 자료 여기가 땀이 이렇게 맺히니까 어 맞아 맞아 땀이 차네 이러면서 닦았거든요 이거는 가슴이 발달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지 또 맞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어깨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근신경이 너무 발달돼서 뭘 하던 가슴부터 반응이 막 나도 모르겠죠 저는 달릴 때 가슴에 쥐 난 적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어쩌고 가슴가 좀 쌓아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돼서 쥐가 나간 적 달리기를 그럼 좀 그래도 좀 잘 하나 본데 아 제가 어릴 때 육상을 했었다가 아 어릴 때 네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좀 빠른 편인데 최근에는 이제 못 달리겠더라고 빨리 달리려면 이거를 많이 쳐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이 파열되는 줄 알았어 난 승모가 당긴 적 있어 왜냐면 이게 튀니까 승모가 이렇게 출렁출렁 가슴 출렁이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이게 너무 뛰다보니까 승모까지 너무 오버했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빼기 상대적으로 단점이 되는 이유도 가슴이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니까 등을 온전하게 쓰는데 좀 방해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가동 범위도 제한되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가슴 운동을 쉬고 있어 4주째 4주째 근데 4개월 쉬어도 될 거 같긴 해요 수술하셨을 때 다쳤을 때 7개월 동안 운동을 못 했거든 그때 다시 운동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안어버린 상태 아침에 일어났는데 운동을 막 끝났을 때 그런 펌핑감이잖아 이게 일주일 동안 이어졌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었어 그 사이에 등 운동을 최대한 좀 활성화 시켜서 균형을 좀 맞춰보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지 일종의 가슴은 뭐 맘 먹으면 키울 수 있으니까 네 나는 가슴을 예전 운동양과 강도 막 이거에 비해서 한 5-60% 밖에 안 해 이게 너무 크면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균형적인 측면에서 조금 마이너스 될 거 같아가지고 일부러 근데 내가 막 선수를 끝낸다 하면 가슴을 한번 제대로 한번 완벽한 가슴에 정말 프로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거의 뭐 비슷해 보일 정도의 가슴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저는 피지크잖아요 피지크다 보니까 어쨌든 상체를 좀 더 보니까 바디빌딩 선수들이랑 피지크 선수들이랑 최급 우승한 사람들이 다 이제 한 무대에 섰는데 저도 이제 뭐 딱히 뭐 생각 없다가 사진을 이제 작가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제가 제일 큰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오 가슴 어깨는 정말 내가 꽤 견줄만 하구나 그 사람들이랑 아니야 너무 겸손해 가슴 어깨 복근은 진짜 탑급이야 진짜 좋아 그래서 그 덕에 등이 좀 아쉬워도 근데 다행히 성적이 좀 달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 좋은 거를 인정을 많이 해주신 거네요 그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이잖아 얼굴 가슴이 얼굴이 일단 잘생겨야지 이게 딱 뭐 라인업을 섰을 때 뒤를 먼저 보진 않잖아 앞쪽에서 일단 비면 일단 좀 저는 좀 이게 뭐 그 외적인 이야기인데 피지크라는 종목이 이제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멋있는 남자 이런 몸이잖아요 근데 앞을 보고 다니지 누가 뒤로 걸어 다니지는 않잖아 왜 등이 좋아야 돼? 앞만 보면 뒤로 걸어 다니는 사람 어디있어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아 뭐 그냥 뭐 애교 섞인 얘기였고요 중간 광고 영상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가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번에 맛있다 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소스통 닭가슴살 제가 요새 먹고 있고요 새로 나와서 바로 받아서 먹어 봤는데 기존에 뭐 소스 담긴 그런 닭가슴살 대비 확실히 소스 맛이 좀 더 저 입맛에 맞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먹고 있습니다 하나는 깐풍기 맛이랑 하나는 갈릭스테이크 맛입니다 그리고 이 갈릭스테이크 맛 같은 경우는 저 파스타 해 먹을 때 거기다 토핑으로 얹어 먹으면 이 갈릭스테이크 소스랑 토마토 파스타 소스랑 제법 잘 어울리더라고요 친구요 그래서 계속 토핑으로 얹어서 먹는 친구입니다 깐풍기 맛은 그냥 밥이랑 그냥 먹기 딱 좋은 맛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한번 짜파게티 막 이런 거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그냥 바로 먹어야겠어요 우뚝이 짜슐랭이라고 있습니다 짜슐랭에다가 계란을 좀 풀고 깐풍 맛 여기다가 얹었어요 음 음 음 딱이야 좋아 단짠의 끝입니다 음 완벽하다 이거 제품 외에도 솔직히 더 많이 먹는 거는 한입 닭강쌀 신선해서 나온 제품을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이용해서 구워서 먹는 거를 더 자주 먹고 있는데 한두 끼 정도는 이렇게 소스 닭강쌀을 먹고 있고 너무 솔직히 이것만 계속 드시면 물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소스 맛있던 어떤 제품이든 한 가지 제품만 계속 드시면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악운동 하듯이 여러 개를 로테이션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이겁니다 맛있닭에서 나오는 소스 통 닭가슴살 이었습니다 네 중간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이제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다고 말씀해 주신 부위가 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이 운동했던 부위 같아요 푸시업 엄청 많이 하셨어요 어 많이 했어요 처음 운동할 때 여러분들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라떼는 말이다 시작하셨네요 아 야 어떻게 알았냐 시골에 살았고 또 그 시대에는 헬스클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시작했어 푸시업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에 10개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힘들어서 근데 그걸 매일 시도했지 매일 하다 보니까 방학 끝날 때쯤 돼서 30개 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가슴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 그게 운동의 시작이었고 예전에 별은 내 가슴에 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차인표 차인표 그분이 막 그 분노의 가슴 운동하는 게 있었던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가슴 막 움직이고 너무 신기한 거야 맞아요 가슴이 어떻게 움직이지? 하면서 막 나도 막 해보고 그때 그런 근신경 운동이 됐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저랑 완전 똑같으세요 그래?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모든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저도 중3 때부터 푸시업 시작하고 레몬부터 그리고 시골이라 헬스장 없었고 수업 시간에 막 앉아서 수업 들으면서도 꿀렁꿀렁하고 중3 때 진짜? 리 출신이구나? 리 리는 아니었습니다 리 아니야? 동은 동인데 도시네 아니요 막 승격한 동이라 엄청 시골이었어요 옆 주변에 있는 저 중학교를 이제 15분 걸어나가서 버스 타서 20분 가서 버스 내리고 40분을 걸어가든가 환승을 해야 돼요 응응 갈아타서 그때 당시 환승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버스뼈를 두 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맞아 돈 많이 들지 맞아 여러분들도 이 연습이 가슴 발대에 굉장히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연습을 해보면 돼요 그 완력기 중에 스프링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 알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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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하면서 와 소름드네 저도 이거 똑같아 엄마가 사줘가지고 이거 하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팔을 같이 움직였었는데 나중에 뭐 앉아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가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내가 안 움직이고 그렇지 이렇게 근육을 쓸 수 있으면 좋아지더라고요 맞아 이게 감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서 내가 통제를 다 할 수 있으면 그만큼 그 부위는 쉽게 쉽게 발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섬유 자체가 좀 발달된 사람들은 근육도 좀 부드럽고 통제도 잘하는 것 같아요 컨트롤하는 이런 능력 결국에는 이제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 어 그럼 굉장히 중요하지 어쨌든 굉장히 비슷하구나 운동을 하게 된 시점이랑 공통분거가 많아 그러게 여러분들도 나는 아직 헬린이거나 뭐 숙련자는 아니지만 일단 이 부위만큼은 좀 자신있다 싶은 부위가 있다면 저희랑 비슷한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운동을 많이 했다던가 신경을 많이 썼다던가 나는 벤치프레스 빈봉 2.5kg 끼고 막 그런 경우에 꼭 얘기를 해줘 푸시업부터 30개는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30개를 가슴에 자극이 가게 할 때 벤치를 해라 그거 하지 말고 기본적인 체력부터 길러놓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벤치프레스 처음 하셨을 때 무게 얼마큼 하셨어요 내 기억에 한 60kg로 했던 것 같아 난생 처음 벤치프레스 하는게 60kg이잖아요 그때 당시 체중이 어떻게 졌어요 그때 한 72kg? 네 저는 엄청 가벼웠습니다 57kg였으면 근데 60kg로 했습니다 승합할 때 굉장히 있었네 완전 처음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벤치를 처음 해봤는데 고1 때 그때 저희가 보디빌딩 부가 있었어요 CA라고 하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마저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체육관 가서 벤치프레스 몇 번 들어보고 그게 다였는데 푸시업 위주로 하니까 그 벤치도 그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요 몇 킬로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한 40kg 이상은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스무살이 돼서 헬스장을 처음으로 등록해서 이제 벤치를 딱 했을 때 첫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올려 가보잖아요 60kg로 3회 이상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기본적인 게 다 푸시업으로 기초 체력을 따라하는 거잖아 네 푸시업만 있었죠 가슴만 대는 게 아니고 어깨, 삼도 다 운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기초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제가 스무살 때 사진이 있는데 이미 스무살 때 가슴이랑 복근이랑 어깨는 이미 아 그래? 좋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되게 너무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는데 이미 4년을 했는데 그 몸이 아닌 게 사실 이상한 거죠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요새 젊은 친구 제 나이 그때 몸이랑 비교해보면 제 몸이 한참 더 안 좋거든요 요즘엔 훨씬 좋아요 지금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은 거 같아요 저희 이렇게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인 이 두 남자들의 기만을 잘 들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보시면서 얼마나 워처 분위기가 없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가슴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불편하고 막 안 좋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걱정 말고 진짜 내가 고민이다 싶을 정도로 가슴 크게 만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한 이제 저희의 경험과 팁 중간에 살짝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아 진짜 나 가슴 너무 커서 고민된다 라는 이런 고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독한 개치비의 김승현 김일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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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